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구하바를 재배하는 구하바농장 김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구하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대 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낯선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작물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20년 가까이 구하바만 재배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노력과 정성으로 150평 하우스 두둥에서 약 700그루의 구하바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배하는 구하바는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포착화한 구하바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구하바 외에 구하바, 파인애플 맛이 나는 헤이 조화, 서양 호두윈 피칸, 서양 자두윈 투론 등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위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작물에 도전해서 이루는 결과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신환경 농법으로 구하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적은 일손으로 작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재배한 작물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동협 녹화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